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3 이슈리스트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리스트 작성, 초기 이슈리스트. 네, Analysis Desk Table에는 항목 분류 확인 대상, 확인 상태, 내용 등으로 리스트화하고 공유합니다. 분석의 초기 이슈리스트와 동일합니다. 네, 설계에도 동일하게 분석처럼 초기 이슈리스트들이 있고요. 얘는 설계에 포함된 초기 이슈리스트 입니다. 요거는 좀 더 점점 설계 다음에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리스트 이겠죠. 잘 작성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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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